오늘 이사 한 번 친해지길 바라! 다들 인스타에 팔로우 하는 거니? 네 귀여워 너희 너무 진지하다 얘들아 너무 집중했는데? 이의 퀘트우스 할 수 있어! 그럼 화이팅! 잘했어! 귀여워 응? 2 잘 맞았나? 1학년 때부터 J플러스를 다니게 했는데 근데 우리 아나가 2학년이 됐습니다. 아우, 됐습니다. 형이 내쫓기는데? 이번 2사건 신뢰지기를 바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랑 파진도 찍고 린스도 찍고 해가지고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유진쌤이랑 같이 파진도 찍고 그 답변 쓰는 것도 알려주셔서 어... 짜이였습니다. 답변에 대한 팁도 얻을 수 있고 원래 친했던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여러 번의 신발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과 친해졌고 또 유진쌤께 답변에 대한 방향도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. 저는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만 있었는데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침발을 통해서 애들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유니폼을 입어보고 사진 찍어보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